네, 신경계통 강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추신경계통의 일반적 형태와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59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경계통의 일반적인 성상을 한번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추신경계통은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뇌 따로 있고 척수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하나로 연속이 돼 있는 어떤 명확한 구분이 없이 그냥 쭉 연속돼 있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브레인, 바깥 외부에서 봤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스파이널 구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속성을 갖고 있는 구조다. 컨티니어스하게 연속성을 갖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뇌의 사이즈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뇌의 사이즈는 바디웨이트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기가 몸에 사람의 경우에는 1대50, 개의 경우에는 1대200, 말의 경우는 1대800 정도, 800분의 1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사이즈, 무게 이런 것들도 다 계산해서 용도, 스케일로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고등동물일수록 상대적인 비율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뇌 전체의 어떤 스케일도 그렇지만 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진화된 동물일수록 나중에 만들어진 뇌 부분이 좀 더 많아지는, 훨씬 많아지는 그건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과 동시에 뇌가 신경개통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주로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어떤 생존을 위한 그런 기능을 하는 뇌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약간 진화된, 진화되는 건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지능이 좀 좋아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지능이 좋아지는 쪽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부분이 많을수록 지능이 높아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멘멜리언이 다른 척추 동물에 비해서 새로 만들어진 부분들이 좀 렐러티브하게 좀 많은 부분을 제일 우세한 부분을 점령하고 있다. 하든 척추 동물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극단적인 예가 이제 사람을 예를 들면 사람은 굉장히 사이즈도 다른 척추 동물에 비해서 크고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띄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서 약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자 여기 써있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뇌 중에서 제일 많은 기능을 하는 대뇌라고 본다고 하면 어류는 이 정도 되고 파충류는 이 정도 되고 조류는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소는 이 정도 됩니다. 소 맞죠? 캐틀, 소, 오리고 그 다음에 사람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뇌의 크기에 따라 갖고 우리가 고등동물로 진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런 동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얘네 표면에 주름이 많이 져 있죠? 이렇게 사람은 더 많이 져 있고 이 주름이 많다는 얘기는 주름이 많이 져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같은 용적 내에서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얘네들은 뭐 스컬의 크기가 이 정도 돼가지고 딱 막 들어맞게 돼 있는 형태인데 스컬의 크기는 안정돼 있고 뼈로 돼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름이 져가지고 세포 수가 많아지면서 주름이 졌다. 그래서 표면적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 저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브레인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브레인을 꺼내가지고 등 쪽에서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세레브랄 헤미스피어입니다. 용어에 따라서는 책의 기술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대뇌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뇌은 영어로 하자 그러면은 세레브롬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해부학적 용어를 봤을 때 세레브롬은 좀 맞지 않는 용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세레브롬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보다 좀 적합한 용어는 세레브랄 헤미스피어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정확한 용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 대뇌은 반구로 돼 있다. 헤미스피어. 그래서 세미오버이드 쉐입이고 딥 롱지투지널 피셔에 의해서 양쪽으로 달라져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뒤쪽에는 세레벨룸 소네가 있습니다. 이 소네와는 트랜스버스 피셔라고 하는 가로로 지나가는 어떤 고랑이 뭐랄까요? 고랑이라고 알죠. 틈새. 틈새에 의해서 벌어져 있는 그런 형태고 표면에는 올라온 이랑 부분이 있고 푹 꺼진 그루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릿지와 그루브가 있는데 이것들을 각각 뭐라고 부르냐면 릿지는 자이러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루브는 설쿠스라고 부릅니다. 이 그루브하고 설쿠스의 이름이 다 있어요. 몇 가지만 또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가서 그 다음에 등쪽에서 봤을 때 눈에 띄는 구조가 세레벨룸입니다. 세레벨룸은 소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대내에 있는 이랑고랑이 대내에 있는 이랑고랑보다도 훨씬 더 아주 선명하게 서페이스가 굉장히 이랑고랑이 치밀하게 돼 있는 복잡하게 돼 있는 더 많은 수의 이랑고랑이 있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대내에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약간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메들러 울롱 같아 여러분들이 흔히 숨골 또는 연수라는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숨골과 연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적은 부분만 약간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등쪽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이쪽이 뭐 이만큼이 다 세레벨룸 양쪽으로 나눠줘가지고 각각의 세레브룸 헤미스피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롱지투지널 퓨처가 되겠죠. 그룹 퓨처가 되겠죠. 그쵸? 1번이 그쵸? 롱지투지널 피셜에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건 실물이고요. 그래서 이건 개의 브레인이고 이것은 고양이의 브레인인데 얼핏 봐갖고 차이가 좀 나죠. 브레인 대뇌방구의 길이 차이가 좀 나는데 이 소녀와 고양이하고 개 사이의 큰 특징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대뇌와 소녀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녀가 좀 발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서 이 소녀는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운동을 코어디네이션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해주는 역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개보다는 고양이가 좀 민첩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것은 개보다 발달한 이 소녀의 영향이 소녀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 쪽에서 보게 되면 배 쪽은 약간 플랫한 모양이면서 각 부분을 그나마 좀 명확하게 명확하게는 알지만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배 쪽에서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들 어디냐면 뒤쪽에서부터 메들러 오블론가타 그래서 카우달파트라는 부분이고 메들러 오블론가타 앞쪽을 우리가 폰즈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로로 지나가는 릿지들이 있어가지고 아 이 부위가 폰즈구나 하고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폰즈의 앞쪽 부분이 미드브레인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크루스 세레브리 또는 크루스메젠세팔리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아 이 구조물이 나타나는 부분이 미드브레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앞쪽 부분은 이거 포브레인이라고 하고 이 포브레인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하이퍼달라무스 배 쪽에서 봤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도로 옵티케즘 그 다음에 피리폼 롭 그 다음에 올팩토리 아플라투스에서 벌브하고 트랙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물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뒤쪽 부분 보통 여기까지 17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전반적인 부분 C1이 표시된 이 부분까지를 우리가 메들러 울렁 같으라고 보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척수하고 C1이 C1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척수신경이라는 의미인데요. 척수신경이 나오는 부위부터 척수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연속성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브레인이고 여기서부터는 척수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가 이제 연수가 되고요. 이건 손에 부분이 보이는 거고 대뇌가 보이는 거고요. 그 앞쪽 부분에 이렇게 가로로 리치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까지를 보통 우리가 폰즈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별을 합니다. 여기를 폰즈 그 다음에 그 앞쪽 부분을 우리가 미드브레인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여기 11번이 뭐로 되어있냐 하면 만밀러리버디가 보이는 이 부분부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포브레인에서 대뇌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간뇌 부분 사이뇌 디엔세팔론 부분을 포브레인으로 포브레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쪽 부분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올팩토리 어파라투스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올팩토리 벌브에 해당하는 부분 이게 트랙들입니다. 그래서 개는 상당히 올팩토리 벌브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다른 동물에 그래서 이 그림의 실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 올팩토리 벌브에 해당하는 부분 이건 올팩토리 벌브는 뭐하는 데 냐 하면 냄새 맡는 데 입니다. 그래서 개가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는 거는 여기에 이만큼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와 관련된 네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 중요해요. 옵티키에즘 양쪽 시각 신경이 들어와서 교체하는 부분이고요. 맨밀러리버디 피리폼 로그 이런 것들이 피리폼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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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 달라모 마멜러리버디 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퍼 달라모 의 일부분 입니다. 발달관계를 뇌 신경 계통 발달 연계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발생학 시간에 배웠을 내용들이 하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 한다는 기분으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외부 에휴에 떨어진 뉴럴 플레이트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뉴럴 폴드가 형성되면서 가운데 그루브가 형성이 되죠. 그루브를 양쪽에 뉴럴 폴드가 양쪽 만나면서 하나의 튜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옆에서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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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층에서 뉴럴 크레스트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갱글라리든지 또는 여러가지 에드레라, 메둘라 등등등이 여기서 발생한 뉴럴 크레스트를 통해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뉴럴 튜브가 처음에는 왕쪽이 뚫린 형태로 막혀야 되는데요. 막혀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앞쪽 로스트랄뉴로포가 막히고 닫히고 그 다음에 후에 카오달 뉴럴포가 닫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약간의 기형 발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넨세팔리라고 해서 무뇌증이 되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로스트랄포 뉴럴포가 막히지 않아서 질기 얘기하면 뇌가 발생이 안되는 겁니다. 무뇌증 이라고 하죠. 이런 기형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스파이나 바이피단 여러분들 교재에는 아마 그 failure of 뉴럴 로스트랄뉴로포 라는 말인데 그건 삭제해버리시고요. 이것은 신경 자체의 어떤 결함보다는 척수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브레인은 머리 스컬 안에 들어가 있고 척수는 척추뼈 안에 있는 버테브라 컬럼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데 그 버테브라 컬럼 중에서도 버테브라 커넬이 형성된다고 그랬죠. 버테브라 포라멘이 쭉 연결돼 만나가지고 그 안에 척수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테브라 커넬 포라멘이 만들어지는 것은 척수에 버테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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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가 양쪽에서 이렇게 막았고 가운데서 만나가지고 구멍이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생체는 양쪽에서 만들어서 가운데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가운데와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나가지고 완벽한 하나의 구멍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만나지 않는 경우 요현상을 우리가 스파이나바이피다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됨으로 해가지고 척수가 바깥으로 위출되는 경우 안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도에 따라가지고 유압이 제대로 안된 정도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플레이트가 만들어지고요. 이것들이 폴드가 나오면서 그루브가 형성이 되고 양쪽에 폴드가 서로 만나게 되면 이렇게 뉴럴 튜브가 형성이 되면서 그 옆에 뉴럴 크레스티 셀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다 아실 거고요. 어떤 그림일 겁니다. 만들어진다. 아까 봤던 단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쭉 만들어지면서 뉴럴 튜브가 형성이 되는 양쪽이 만나서 뉴럴 튜브가 형성이 되면서 앞쪽 구멍 뒤쪽 구멍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쭉 가면서 여기 닫히고 여기 닫혀서 이쪽은 브레인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척수가 되는 부분이죠.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뉴럴 튜브가 좀 더 발달을 해서 뒤쪽 부분은 척수로 원래 튜브 형태로 그대로 발달이 돼서 척수가 되게 되는데 앞쪽 부분은 이게 브레인으로 발달이 되니까 관구조보다는 다른 어디션 어떤 디벨로먼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단계를 잠깐 살펴보시면 살펴보면 자 뇌가 만들어지는 단계는 첫 번째 이게 앞쪽 부분에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두툼하게 뭐 대대 반거 만들어지려면 관에서 만들어지려면 부풀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부풀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브레인베지컬이라고 하고 약간씩 꺾이게 됩니다. 발달되면서 그래서 로스트럴 파트가 이제 브레인으로 되면서 브레인베지컬이 만들어지고요. 리메이닝 파트 로스트럴 파트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스파이널 코드로 디프렌시이션 되게 되는데 브레인베지컬을 만들어진 뇌가 만들어지는 브레인베지컬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브레인베지컬은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부풀어오른 부분을 프라이머리 베지컬 브레인베지컬이라고 하고요. 이 프라이머리 브레인베지컬이 플렉시어에 의해 가지고 좀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지게 되면 나눠지게 되는 부분들을 세컨다리 브레인베지컬이라고 하고 세컨다리 브레인베지컬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분화의 의해 갖고 뇌의 각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브레인베지컬은 프로젠세팔론 매젠세팔론 롬벤세팔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부풀어주는 게 세 개가 불어오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프로젠세팔론은 나중에 포어브레인이 되고 그 다음에 매젠세팔론은 미드브레인이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이 부분은 메들러 울런가트를 비롯한 뒤쪽 뇌의 뒤쪽 부분이 형성되는 부분이 롬벤세팔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손에 포함해서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컨더리 브레인베지컬이 되면 이제 명칭이 약간 바뀝니다. 그래서 프로젠세팔론은 텔렌세팔론하고 디엔세팔론으로 나눠지고요. 매젠세팔론은 매젠세팔론 그대로 갑니다. 명칭이 변화 없이 그 다음에 롬벤세팔론은 메텐세팔론 마일렌세팔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로 그래서 이런 세컨더리 브레인베지컬로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분화돼서 만들어지는 구조물이 텔렌세팔론은 세레브랄 헤미스페어가 되는 거고요. 디엔세팔론은 날라무스를 중심으로 하는 날라무스를 축으로 하는 여러가지 주변 구조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매젠세팔론은 미드브레인으로 되게 되고요. 메텐세팔론은 폰즈하고 세레벨룸 손해가 매젠세팔론으로부터 분화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마일런세팔론은 이제 메들러 오블론 같아 라고 하는 숨골 연수 부분으로 발달이 되게 됩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간단히 도식한 그림을 잠깐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머리 베지클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여기 여기 부풀어 올라요. 이게 다시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푸브레인이 미드브레인이 그대로 가고 메텐세팔론 하인드브레인 또는 롬벤세팔론이 두 개로 나눠져서 나중에 이렇게 월은 공간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공간은 아까 이제 브레인 베지클이 뉴럴 튜브가 만들어지면서 가운데 관이 형성이 되어 있었죠. 빈 공간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월은 이런 식으로 발달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이 캐비티는 뭐가 되냐면 이 공간은 나중에 벤트리클이라고 하는 뇌 안에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뇌가 이렇게 세 개 브레인 베지클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플렉셔에 가지고 나눠지게 된다는 얘기죠. 벤트럴 플렉셔 한번 생기고요. 카오달 벤트럴 그 다음에 로스트라 벤트럴 플렉셔가 만들어지면서 등 쪽이 하나 또 꺾어지면서 이렇게 뇌의 모양을 점점 만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럴 튜브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이제 신경 세포 혹은 신경 세포에서 나오는 섬유들로 구성된 하나의 신경 조직으로 만들어지게 돼야 되는데 그 단계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냐 뭐냐면요. 먼저 이 뉴럴 튜브가 이제 세 개의 층 몇 개의 층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세포의 구성에 따라 갖고 세포가 이동을 하면서 세포층이 만들어지고 그 세포에서 나오는 돌기들로 이루어진 그런 층이 또 만들어지게 돼서 전반적으로는 세 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떤 어떤 층으로 만들어지냐면 에펜디멜레이아 그 다음에 맨틀레이아 마지날레이아 세 층으로 구혈이 되게 됩니다. 에펜디멜레이아 에펜디멜셀을 지난번에 제가 뭡니까 서포팅셀 말씀을 드리면서 에펜디멜셀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인드에 있는 빈 공간 벤트리클과의 벤트리클을 라이닝하고 있는 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Sheet-like innermost 레이아 레이아 라이닝 루맨 아까 있는 벤트리클 거기를 싸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뉴로에펜레이아 레이아에서 연속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뉴로블라스트 뉴로블라스트는 뉴너브셀을 만들기 위한 전단계 세포들이죠. 이 세포들이 이동해 와가지고 만들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고요. 멘틀레이아는 뭐냐면 두 번째 공간은 가운데 있는 거죠.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봤을 때 공간을 싸고 있는 층이 에펜리멜 레이아 바깥층에 있는 층은 멘틀레이아라고 하는데 여기에 바로 신경세포체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신경세포체가 자리 잡게 되면서 그레이 서브스탄스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바디어브 세포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열이 등쪽 컬럼하고 배쪽 컬럼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여기까지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뉴럴 튜브가 분할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관 모양에서 약간 변하면서 아까 양쪽 뉴럴 튜브 안에 있는 빈 공간 센트럴 커넬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뇌쪽으로 가게 되면 벤트리클이 되는 거고 이게 척수의 고대로 남게 되면 센트럴 커넬이 되는 부분입니다. 센트럴 중심부에 있는 빈 공간을 싸고 있는 2층이 에펜디멜레이아가 되는 겁니다. 2층이 에펜디멜레이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뉴럴 블라스터들이 자라가지고 신경세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경세포질이 이분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등쪽 부분하고 배쪽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물론 가쪽에도 약간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세포들이 이렇게 구별이 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 도살 컬럼 벤트리클 왜 컬럼이라는 말을 쓰냐면 이건 쓰냐면 이건 단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건 길게 돼 있는 부분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의 컬럼을 형성을 하겠죠. 세포층들이 그래서 컬럼이라는 말도 쓰고 컬럼이라는 말도 쓰고 람이라는 말도 씁니다. 알라라 그래서 보통은 도살 컬럼 또 발생 단계에서는 여기를 알라 플레이트 여기를 베이자를 플레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불화가 끝난 다음엔 알라 베이자를 이런 말을 안 쓰고요. 도살 컬럼 벤트랄 컬럼 또는 도살 혼 벤트랄 혼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발생 단계에서는 여기를 알라 플레이트 알라람이나 플레이트가 람이라는 뜻이니까요. 알라 플레이트 베이자를 플레이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은 뭐가 돼요? 이 바깥쪽이 이제 마지널 레이아가 됩니다. 세포층을 제외한 이 바깥쪽 이만큼 여기서 여기까지를 여기는 뭐냐 하면 이 신경세포체로부터 나오는 섬유들로 의해서 구성된 부분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가 이 신경세포체가 있는 이 맨틀레이아가 그레이 메타라고 된다고 했죠. 나중에 세포체가 모여있어서 여기는 뭐라고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는 섬유들이 모여져 있는 부분이니까 와이트 메타가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발생 단계에서는 뉴럴 초가 발생할 때는 이게 에펜디멜레이아 멘틀레이아 그 다음에 마지널레이아 세칭이 되고 이게 분화가 돼서 성체가 되게 되면 여기가 센트럴 커넬이 되고 에펜디멜 셀들이 여기 둘러싸게 되고요. 도살 컬럼 또는 도살 홈 벤트랄 컬럼 또는 벤트랄 홈 여기는 좀 더 세포들이 척수의 부위에 따라서 세포 여기서 세포가 발달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세포가 발달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포가 발달하는 여기 신경세포틸이 발달해서 하나의 층을 형성하게 되면 여기를 레이트랄 홈이라고도 부릅니다. 세 층으로 나눠지는 부분 그래서 발생 단계에서는 이렇게 세 개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멘틀레이아는 비커밍 더 그레이 섭스탄스 뉴런의 바디 신경세포체가 주로 여기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도살 컬럼과 벤트랄 컬럼으로 어레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날레이아는 와이트 메타가 된다고 그래서 주로 파이버들을 여기 자리잡게 됩니다. 그래서 뭐로 구성되냐면 프로세스들 뉴런의 바디에서 나오는 각종 프로세스들 덴드라이트와 엑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층이 된다. 그래서 좀 더 이게 분화가 돼서 발달이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센트랄 코넬은 점점 작아지게 되고요. 작아져서 조그맣게 되고 이 세포층들이 이렇게 발달을 해서 여기 레이트랄 혼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는 요거는 부위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도살 혼하고 벤트랄 혼은 모든 척수에서 다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봤을 땐 요거는 H쉐입이라고도 합니다. 그레이 메타가 척수에서는 H형태로 H자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맨틀레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 단계에서는 알라플레이트 위쪽 부분을 아래쪽 부분을 베이저플레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살 혼은 컬럼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로 이쪽에 근데 여기에 신경세포가 주로 이제 신경세포체가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이 알라플레이트에 자리잡는 신경세포체들은 기능적으로 봤을 때 주로 에이페렌트 뉴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에이페렌트 뉴런에 채워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들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신경세포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능적으로 봤을 때 반면에 벤트랄플레이트를 형성하고 있는 베이저플레이트를 형성하고 있는 세포들은 이거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빠졌네요. 컴퍼싱하고 여기는 이페렌트가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페렌트 뉴런들이 여기네 이페렌트 뉴런들이 베이저플레이트 그래서 나중에 도살 혼에 있는 세포들은 주로 센서리 뉴런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베이저플레이트에 있는 뉴런들은 주로 모타 뉴런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기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것도 또 세분되게 되면 여기 보신 것처럼 어레인징 패턴을 보게 되면 이게 크게 봤을 때는 이 알라플레이트에는 센서리이고 베이저플레이트에는 모타인데 이 알라플레이트에 있는 세포들도 주로 센서리에 담당하는 세포들도 이것이 체성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이냐 내장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이냐 또 세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 마찬가지로 이 뭡니까 베이저플레이트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로 체성운동 쪽으로 가느냐 체성운동은 뭡니까 소마틱 모타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나눠지는 총 4개 정도로 나눠져서 우리가 펑셔널 컴포넌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등쪽에서 배쪽 방향으로 쭉 세포들을 알라플레이트와 베이저플레이트의 세포 그룹들을 나눠보게 되면 크게는 두 개로 나눠지지만 위에서부터 아래쪽 등쪽에서 배쪽으로 보면 소마틱 에이프렌트 체성 수입 그 다음에 비세랄 에이프렌트 내장수입 비세랄 에이프렌트 내장수출 그 다음에 체성수출 이런 식으로 부부해야 된다. 이걸 좀 도식한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 그림 잘 보셔야 되는데요. A번 그림은 척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척수에서 봤을 때 아까 도살플레이트죠. 도살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벤트라론 이라고 보죠. 벤트라론 이라고 부르면 도살혼 은 센서리 였고 벤트라론 은 못하였는데 도살혼 센서리 센서리를 담당하는 도살혼도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A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로 체성 감각 B번이 내장 감각 C번은 내장 운동 내장 운동 이니까 뭐예요. 이거는 자율신경 에 해당하는 거죠. 자율신경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가 체성 운동을 담당하는 이렇게 네 개 크게 네 개 그룹으로도 또 나눠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척수는 원래 뉴럴 튜브의 모양을 그대로 간직 하면서 이제 미들라 부분에는 뉴럴 신경 세포체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컬텍스 신경 세포체가 존재 하고 컬텍스 부분에는 주로 파이버들이 분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그 뭡니까 브레인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모양이 바뀐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관구조로 되어 있던 부분이 등쪽 부분이 약간 벌어지게 됩니다. 옆으로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 부분이 버티컬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던 이 세포층이 약간 옆으로 벌어지는 형태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물론 세포층은 거기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구성 구성 기능에 다른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러프하게 보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는 형태로 나오고 벌어지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배열이 이런 식으로 배열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이거는 뇌로 들어가는 부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뇌 중에서도 대뇌방구 빼고 나머지 부분 대뇌하고 손에 빼고 나머지 부분 세포 배열은 배충 이런 방식으로 배열이 된다. 기능적으로 봤을 때 세포 무리가 등쪽 불하고 배쪽 불이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설명을 잘 보시면 연수 부분에 가서는 있죠? 메들러 블론가이터 에 가서는 척수의 배열이 옆으로 벌어지는 형상으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익스터널 스트럭처를 한번 봅시다. 척수의 익스터널 스트럭처를 보게 되면 척수는 도살 서커스 벤트랄 피셔 이에 양쪽 대칭적으로 구별이 되어있습니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루트 래닝 게 있어요. 보시면 그림을 잠깐 볼까요? 그림을 보게 되면 척수로 가로 단면을 내보면 도살 서커스 벤트랄 피셔 이런 것들이 있어 맞나요? 도살 서커스 벤트랄 피셔 벤트랄 미디안 피셔 대칭적 구조가 되게 되는데 신경 세포체가 여기 존재합니다. 거기서부터 파이버들 프로세스들이 신경을 말초신경을 형성하게 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안 보이겠죠? 이런 것들이 호모젠아이즈 돼있습니다. 모릅니다. 이게 어떤 어디서부터는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그냥 덩어리로 보이게 돼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디서나 흔 자기들의 모양을 나타내는 부분이 척수를 떠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루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각각 등쪽에도 루트가 있고 뱃쪽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로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말초신경은 두 군데에서 어떤 식으로 조합이 되든 이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합이 되든 간에 조합이 돼가지고 결국 나오는 곳은 척수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란 얘기죠. 두 부분 각각을 도살루트 벤트랄루트 이 도살루트하고 벤트랄루트가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게 되면 이때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척수신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락에서 배웠던 인터 버테브랄 포라멘이 이쯤 존재하는 거예요.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뭐라는 얘기예요? 버테브랄 포라멘 안에 존재한 얘기죠. 버테브랄 커넬 안에 여기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루트라는 말은 뭐냐면 척수에 있는 신경세포체로부터 나온 돌기들이 조합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돌기 여기는 여기서 나온 돌기겠네요. 들어오는 곳 도살루트는 이쪽에서 들어오는 방향이고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방향 벤트랄루트는 여기서부터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곳이 척수를 출입하는 곳은 이 두 군데에 안정되어 있다. 등 쪽하고 배 쪽에 그래서 각각 여기를 루트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보시면 두고요. 다음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도살루트는 도살루트는 exons from neurons within 도살루트 갱글련 그쵸? 가까웠던 도살루트 갱글련에서 올라오는 엑손들이 들어오는 부분 벤트랄루트는 벤트랄 컬럼에 있는 이퍼렌트 뉴런으로부터 나오는 엑손들이 나가는 방향입니다. 이족조금 막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두 개의 루트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신경교통이 발생되는 과정 중에서 조금 그 중요한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이 일단 그 뉴런이 완성되는 부분은 출생 후 어느 정도까지는 연속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세레브룸하고 히퍼캄프스는 지속적으로 발달이 돼요. 지속적으로 발달이 되고 그래서 생혈을 거쳐서 점점 더 계속 발달이 되게 됩니다. 서킷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덜트 라이프 동안에는 오히려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되고요. 그 다음에 CNS 내에서도 마일레니제이션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올리브덴드로사이트에서 마일레인을 쭉 만들어 발생 동안에 만들어가지고 이 신경세포를 둘러싸 신경줄기 신경세포의 돌기들을 둘러싸게 됩니다. 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전달 속도를 빠르게 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처음에 발생할 때 발생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어린 애들은 뭔가 다 어설프잖아요. 명령이 제대로 빨리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전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구리선보다 피복을 쌓였을 때 로스가 죽고 전도 속도도 빨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일레니제이션이 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쉽게 얘기해서 지능이 발달해지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뇌와 척수는 그냥 그 구조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싸고 있는 세 겹 정도의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 단계 동안에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막 뇌막 그 뇌막을 메닌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닌지스들이 쉽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듀라메타 같으면 메저도면에서 시작이 되고 피하메타나 아라크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뉴럴 크레스티에서 온 세포되어 이렇게 해서 이제 뇌를 싸는 막들도 발생 뇌의 발생과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세레벨룸하고 히퍼캄프스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세레벨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운동을 좀 정밀하고 세련되게 할 수 있는 세련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고요. 히퍼캄프스는 주로 학습과 기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출생 후에도 만들어지는 계속적으로 분화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포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해서 아마 그림을 좀 보시면 아까 그림을 봤죠. 이거는 본 그림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몰프로즈하고 엠브로즈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